여의도에 흘러다니는 시나리오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위원장, 정강정책위원장이죠 지금, 개혁신당 돌아갈 수도 있다 변이제입니까? 오늘도 매부시에서 변이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이제의 도표가 뭐라고 했냐면 위장신당이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야 나중에 들어간다 계속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도 그랬어 변이제한테 그랬어 아니, 변 대표, 당신 때문에 내가 오마이뉴스에서 얼마나 창피해를 당한 줄 아냐 안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들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위장신당입니다? 이러면서 내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전달해 드린 겁니다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여쭤보면 왜냐하면 정치와 특히 정당까지 만들어서 하는 게 국민들이 상대로 한 약속이고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접으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지 저희는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당원도 모집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 들어가서 그럼 진짜 얼마나 그 사람들의 배신감 느끼겠어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인생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희박하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번 양보인 전 대표가 정말 대선에 꿈이 있어서 그래도 큰 정당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면 총선 다 끝나고 단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당을 만들어서 합당을 한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총선 이후에 그런데 총선 전에 가는 거는 이건 아니야 절대로 아니 그러니까 총선 전이든 후든 후든 안가요? 아니 저희는 저희의 정치적인 비전과 그걸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할 겁니다 또 갈까 봐 대선 전에 합당할까 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냐면 지금 개혁신당의 주축으로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이런 분들인데 허나 이분들이 아주 젊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기반으로 지속력을 가지고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한국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보따리 장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위원장이 CBS 유튜브 방송에서 이낙연 신당과 총선 연대 가능하다 양당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두 사람의 컬러가 달라 그리고 물론 나이로 나누고 싶지 않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도 새로운 정치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제가 아까도 말한 나이로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또 지금의 이런 행태가 사실 진보진이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를 좋아했던 분들에게도 상당히 실망감 주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두 분이 손을 잡는다고 하면 야합처럼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전 또 젊은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새로운 정치를 좀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에 일정 부분은 저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한 두석을 더 가져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서 하는 게 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차라리 새로운 인물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하는 게 좋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손을 잡는다는 건 제 판단이지만 구세대의 정치 세력과 또 결탁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어떤 이미지 또는 목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염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총장님 정치는 순열주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또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연합연대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일단 정치적인 영역 또 정치적인 힘 이 세력을 좀 키우는 상황으로 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수준으로 연합하고 연대할지 이 부분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3지대의 정당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건 뭐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총장 인선이 김철근 사무총장으로 됐다 이게 뭐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호남 출신이니까 뭔가 같이 할 생각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 출신 하나로 그렇게 얘기하면 엮어가 물론 제가 또 엮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조언이에요 제 진짜 조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조언을 드리는구나 네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잘 되길 바라시나 봐요 김철근 잘 되길 바라요 김철근 아유 훈훈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